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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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감독이 늦었다... 흐으... 아... 이게... 흐으... 출근이 더 막혀가지고... 흐으... 흐으... 미안합니다... 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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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다시... 먹이가 안 올라갔지? 라... 웨... 헐떡돼 설마 운동이란 것을 한 거에요 하아 춘천 선담 추녀 팬티 도둑 찌우니 26개월 감사합니다 이 에어컨이 왜이렇게 소리가 막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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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냐 아아 야 오늘 왜이렇게 덥냐? 자? 아이씨아 자는데 어휴 여름인 줄 알았어 어휴 음청 덥더라구요? 어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미로가 될 리가 없잖아 이 똥컴에서 웜컴에서 하하 미안하다 메인보드가 안오는데 어떻게 하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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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1등으로 승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등으로 승격하는 것보다 더 힘든 문제가 남아있죠 선수단 정림 하지만 기적적으로 제가 6400자와 3200자를 파왔습니다 주급보조까지 다 붙여가면서 얘는 주급 3200보조함 하 그래도 어쩌겠냐 정리해야지 하아 파인버드드링크님 35개월구도 감사합니다 비상탈출 버튼님 19개월구도 감사합니다 네 구단에서니까 1년동안 보조하는데 문제는 얘를 계약보조 안하면 주급보조 안하면 좆대는게 승격시 금융인상 25% 걸려있어가지고 얘는 6400잔 아니라 8000이상이야 무조건 쳐내야 돼 다행히 쳐냈어 다행히 지금 이제 방출해 성공했고 그거 그것도 20억에 팔았음 20억에 팔았음 뭐야 거의 주급보조 없이 파는거랑 비슷하다 그냥 공짜로 팔았다고 해도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흐흐흐흐흐흐흐흫 진짜 어젯밤에 QPR을 새벽에 QPR을 외쳤습니디 QPR! 야 코너가 QPR에 이상때문에 안갈 가능성 거의 없지 잘 팔았어 진짜? 아 수석 스카우트가 없어? 수석 스카우트 하나 찾아야겠네 뭐야 수석 스카우트는 없는데 쟤 일단 스카우트는 없는데 쟤 으으읏 하핳 안담에 내 친구도 카톡에서 자신의 헛데이 쓰여진 40만원에 대해서 한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단토빵에다가 떠들고 있던데 펄젤리님 14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나스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엄청 바쁘거든요 오늘 여러분 절 도와주십시오 매우 바쁩니다 지금 굉장히 바빠 오늘 하루 진짜 미친 이 영입예산 지금 여기서 현실적으로 한 150억에 죽음 5억을 가지고 선수단을 만들어야 돼 가겠다고 선언하는 정도던데 진짜 레전드 아니냐 얼마나 개판이면 간담회 생방중에 선언함 다시보기 아니 어제 새벽까지 보다가 3부 리그 끝날 때쯤 못보고 잠들었는데 다시보기 어디갔냐고 키흡 마지막 몇분 못보고 잠든거 개열받네 자 미안합니다 다시보기 제가 열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시즌에는 4231로 약간 어 정상적인 풀백을 쓰는 전략으로 갈건데 왜냐면 윙백 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퀄리티있는 윙백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 꼴들이 팔렸어 썬더랜드가 사.. 썬더랜드가 사갔어 썬더랜드가 3억에 하하하하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0억이면 주급 6,400짜리 1년을 쓰느니 아하 터러스 도너님 34개월고 남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들을 영입을 해야돼 도와줘요 그림판 흠 흠 흠 흠 흠 나와라 그 어쨌든 만능팔 자 일단은 수비 그리고 풀빼 미드 윙 아 뭔가 좀 더 알을 가야겠군 흠 예 공미 공격수 4,2,3,1 역습쪽으로 간다고 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전술로 공격쪽으로 패면은 오히려 개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좀 수비 수비 가 좀 더 흠 수비보다는 역습이 용이하게 이 이거는 역습이 안나와 거의 이 이번에 이제 역습이 나오게 흠 흠 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지금 아직 판매 못한 선수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적실이랑 이게 잠깐만 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달려 흠 흠 음 일단 6월 30일에 31일까지 기다려야 이제 임대가 좀 풀리고 오 아 6월 30일에 임대 약속나는구나 흠 흠 피터 보러 수비스 데려왔어 우리 밋 밋 데려왔어 우리 로니 에드워드자 무려 67억에 데려왔습니다. 일단은 현금은 현금 받치기는 35억밖에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면 이제 수비수 한명은 뭐 끝났다. 아 이럴 때 다 팔아야 일단. 다 팔아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치기 좋나 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정리했어요. 많이 정리했어. 박허전씨도 팔린만 한데 왜 안 팔리지? 얘는 이거는 제 꼴도 안 팔려 팔린만 한데 어 관심이 있네 어? 야 관심 많이 붙었다. 미정용 미정으로 팝니다! 아아악! 삼불이 그때를 부셨었어요 코리스미스 아아아악! 아아악! 그 흐흫 팝니다! 하하하 나다니엘 히힛 키퍼요? 아 키퍼가 좀 키퍼도 영입을 하긴 해야되는데 키퍼는 쪼가 그래도 이번 시즌에 잘해줬기 때문에 썻다리지는 이제 계약이 끝나요 단기계약이라서 일단 키퍼는 뭐 괜찮은 매물을 찾지 못하면 자! 스카우터 풀가동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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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연발 한번 아 잠깐만 안되요 스탭 이거 계약 안했지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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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믿을 수가 있어야지 키헏 키퍼 ASGCE 이마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 이 친구 좀 괜찮은데? 좀 치는데? 정보가 좀 많아 왓? 스카우트나 하세요 손 넘지 마시구요 개비싸네 로렌조 기아니 이탈리아 통이네 얘는 안된다 아 얘는 좀 정보력이 20 15 15 무난하군 오니? 싸잖아 우리 스카우트가 지금 일을 졸라 열심히 해야되기 때문에 인력을 좀 늘려 굿 굿굿 굿 흠 자 네 스카우트 지금까지 하고 있던 어 없네 1화 5 뺏마 때려 춰 자 우리는 이제 패키지를 늘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부스팅을 한 다음에 찾아야된다 찾아야돼 풀백 수비 윙 공미 가릴 것 없이 다 찾아 이미 스카우트 해야돼 흐어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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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덴 윌리엄스 아 얘 주급 존나 비쌌 오우 그.. 가격도 좀 벌어놔야지 않을까? 구단의 분수에 맞지도 않는 애들 봐봐야 배만 아플텐데 뭐가 찔러버리는거지 가격이 비싸도 혹시 염가 할인일지 누가하나 야 얘는 괜찮은데? 야 얘는 괜찮은데? 야 얘는 괜찮은데? 나 일단 파견해 로렌 도 루카 하 하 롱 스태프 반갑다 긴 지팡이 오랜만이야 얘는 이제 좀 가격이 엄청 싼데 능력치에 비해서 지금 불만이 떠가지고 흠 우린 이제 기술적인 축구보다는 존나 그냥 몸으로 하는 축구를 할 거예요 뛰어서 열심히 뛰어서 피지컬로 상대방을 기술적인 축구는 어 우리한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상대하는 애들이 다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기술이 높은 그게 있어 몸으로 때워야돼 리암델랍 아 될 수 아 아 아 마이클 헥터 야 개쩔기란다 진짜로 개쩔기란 많이 남았네 개쩔기란 많이 남고 비쌀 것 같아서 안되겠다 빨부 야 능력치니 개쩔기라 하는데 200에서 300원 와 그냥 싼 육상선수 하나 사서 박아두자 느린 윙은 애초에 희망이 없지만 육상선수는 희망이라도 있다니까 얘는 위상 한번 바뀌면은 한번 찔러보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얘가 딱 우리가 축구 시, 추구하는 축구에 딱 어울리는 친구인데 얘도 한번 아하핳 알아보자 야 뭐야아 왜 이렇게 좋은 애들이 많아 챔피언십에 있다고? 챔피언십에 이런 애들이 있는건가? 뭐가 그림의 떡이야 우리도 챔피언십이야 이제 우릴 쓸 수 있어 오오 어 아 우리 빼리스트리 흐흫 EFL 특위외로 국가대표 많고 위외로 사기꾼들 많은 근데 나한텐 없음 빼리스트리 오랜만이다 빼리스트리 오랜만이다 2주째 약한 감기기운하고 두통하고 입구염 있는데 음성 뜬다 상류죠 흠 허허 병원에 가보십쇼 흠 딴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 그 그거 완전 코로나 증상인데 꼬마치 방울 자아 이제 흠 흠 흠 흠 흠 임대대상 이적임대대상 방출 이미 병원에 한 다섯번가서 코수심 이제는 코가 뚫리는 느낌이라서 시원할 정도야 방출 이미 병원에 한 다섯번가서 방출 저기 감독님 한번에 너무 많은 스카우트 요청을 하시면 일이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요 열심히 일해 야 여기는 특급 짬통인데 문제는 비쌀것 같다 스카우터 어 어 어 안해 크흐 좋아 아 4,700만원에 스카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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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 참 손 바로 alyst 예, 로 눍 손 위 제가 저녁 흥 esen 운영진의 말에 토달지마 운영진의 말에 토달지마 저분들을 아니 잘린다가 아니야 저분들이 신이야 나는 공짜로 팔려고 했는데 막 저사람들은 20억도 받아오고 3억도 받아오고 그냥 나랑 보는 레벨이 달라 나는 호구야 봐바 봐바 11억 마 하하하하하하하하 역시 구단주님 하하하하하 11억을 받았어 제임스 코리스 11억 받으면 하지 너는 3분이고 부셨잖아 자 3분이후 어? 시즌 16골 2도움 MVP 4번 평점 7점 넘는 최후의 승자님 40결고도 앞섭니다 역시 구단주님 저같은 쓰레기보단 팻물이라니 제임스 코리스 이번 시즌 해준게 얼만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좋았어! 방출명단에 하나씩 좋아 저 4명 팔았어 일대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아주 잘 정리되고 있어 좋아좋아 이 박허전씨만 어떻게 팔면되는데 나다니엘이랑 박허전씨만 좀 팔면되는데 나머지 애들은 이제 좀 그냥 리더, 리더십 셔틀로 쓰고 아 지금 날씨 더워요 오늘,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는데 일어나는데 완전 생, 생 여름 느낌인거야 일단 일어나는데 그냥 박 어, 너무 더워 흐흐, 싸떨이지? 흐흐흐흐 미안하다 제이슨 나이트 빼고 다 팔아요 등번호 다 팔아요 다 팔아요 좋아! 계약 완료시에 9,900만원에 이정예산을 추가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뭐야 아니 흐흐흐 이러면 안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내가 500 붙여줄게 쯧 제임스 했소! 잘가라 6.75 6.75 어? 그만 흐흐흐흐흐흐 제발 있는 다 협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봐 임마 돈 더 줄 수 있잖아 팔아요 제임스 콜린스 우리 시즌 우리 3부 리그에서 이번 시즌 파괴한 파괴왕 제임스 콜린스 더비를 1등으로 승격시킨 그야말로 공신 판매합니다 이 시X 아무도 대답이 없냐 흠 흠 완유한 스카우트 얘들아 더비가 할말있데 로렌즈 루카 로렌즈 루카 오? 좀 싼데? 좀 더 조사해봐 시간 많으니까 얘도 좀 싼데 주급이 좀 비싸네 늙은이들은 주급이 문제야 임대 매우 관심있음 음 어차피 좀 임대 가능한 애들은 경험많은 윙 꺼져 이거 위상이 언제 바뀌죠? 생격으로? 생격으로? 아 아... 아이 죽음이 너무 비싸! 어린애들이 데려와야 돼! 아직... 세상 몰정 모르는 자신의 몸값을 모르는 그런 친구 데려와야 돼 쟤들 너무 지금 축구물 너무 많이 먹었어 개비싸 진짜로 하... 11억 흠 그저 사회초년생 등차먹을 궁리라니 뭔소리야 뭔 업적이 이렇게 많이 뜨냐 올해의 팀 아 이런거 뜨고 팔걸 더 싸 더 비싸게 팔리는거 아니야? 저런거 뜨면은? 커리어 뜨면은? 흠 하... 우리 왜 어시왕 왜... 어퍼가 없어? 어? 흠... 얘는 어린데 왜... 아무도 관심이 없냐 아무도 관심이 없냐 딴 2부영입은 지금 방출... 방출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어? 19억에 팔았다고? 잘했어! 썬더랜드? 3... 3.75억? 썬더랜드님! 2부영입 2부영입이 3부영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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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영입이 4부영입이 좋아 일단 로버츠 임대제하 임대는 좀더 연장을 하죠 이 친구가 딱 이제 볼풀 뒤 백업을 해주기 딱 좋아서 좋아 일단 로버츠는 이번 시즌에도 로버츠 자각장이고 나이트 미드필더가 좀 애매한데 이게 지금 톰슨 같은 애들이 피지컬이 별로라서 맥스버드도 좀 피지컬이 별로고 약간 애매한 기술적 축구를 추구하고 있어가지고 좀 애매해 근데 구담 근본이라서 어쩔 수 없어 맥스 리암 여기에 시벌리 흠 벤나이트 임대 현장 되네랑? 펩이 삐져가지고 아 아코나 난네 멘탈 별로 안좋아 얘 뭐야 얘는 너 임대나 가? 흐흐흐 어차피 챔쉽, 챔쉽에서 재료를 못써 아아! 박허전씨! 고생했습니다! 박허전씨 사실 박허전씨는 한 시즌정도서 쓸 수 있었는데 제가 구멍을 너무 많이 뚫어가지고 흫 미안해, 데쓰다! 팀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모든건 다 더비를 위해서 이정력 비율 5%일걸? 재정이 지금 박살나가지고 선수를 아무리 팔아봤자 나한테는 그냥 밑 빠진 독이야 돈이 안들어와 어떻게든 지금 내가 구단 재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영입예산이 주급이 8억에 주급 한 5억에 영입예산 한 역대급 선수를 만들어서 천억에 팔아도 20억 들어 이렇게 본인순 날강도인데 흠 근데 재정이 좋아지면은 저게 점점점점점점 저 퍼센트 다시 올라가요 일단 구단 재정을 살려야지 우리 구단주님은 충성충성이야 우리 구단주님은 구단이 100억 적자를 버는데도 그냥 눈 하나 까딱 안하고 나중에 나한테 이정력까지 챙겨주는 들어왔어요 러벨 로버츠 일단 확장이고요 쓰읍 자아 벤나이트 확정시켜야 되는데 딜런도 임대 연장을 할만하긴 한데 딜런 급할때 윙까지 백업할 수 있는 어 일단은 어 좋아 계속 보여주는데 이러면 이제 딜런이 한 명 있고 그리고 그리고 로니 로니 이 친구가 이제 우리 팀의 핵심 우리의 롱볼 역습전술의 핵심이다 크흡 푸어 안쓰고 그림판에 그려놓는게 뭔가 일본식 감성 같네요 파이버를 이용한 아날로그 크흡 이거 진짜 능력이 좋다 패스 15에 패스 15 센터백 침착성 17 크흡 아주 좋아 침착성이 또 센터백이 중요하는 것이 아닌가 피지컬만 내가 데려와서 좀 키우면은 크흡 아주 좋아 크흡 아 로봇채 몸싸움 시키고 있었지 몸싸움 이거 너무 낮아 너무 낮아서 그래서 그래도 11 12는 돼야지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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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저는 좀 Male 어쩔다 어렸을 때 좀 더 신속함을 좀 더 키울까 40세 Ph 29세 윙 몸값 110억 우려 전체 예산이 190억인데 주급이 17.3억이래 파파구 예 1브리그 누구 가운데도 있냐 브라이튼 프렘 포레스트 브라이튼? 다음 시즌에 브라이튼을 만.. 이기고 얘들을 상대로 이겨야 되는데 챔피언십 감동된 애들 한번 볼까? 짬통 찾아볼까? 스카우트 쉬면 안 돼 우승팀 프렘 강등포트 탈출자 하이장킹은 리그의 전통이다 ... 래스턴 흫..관심 존나 붙어있어 하하하하핳하핳하핳핳 여기 딱 주전선수들 싹 다 보고서 올려 주전선수 중에 좀 추리 추릴만한 친구 있겠지 아따 바쁘다 열심히 일합시다 심바 일하자 놀취가 없다 지금 아이씨 죽음이 너무 비싸게 임대가 관심있다고? 아 죽음 근데 죽음 이 새끼 절대 안돼 헝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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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풀빼 임대에 관심 있음 딱 1시즌 쓸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얼마나 부르는지 한번 볼까? 이런 시부럴 것들 하고 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격수가 품면도 없지 지금 아직은 급할 필요 없어 종격수는 자개 짬통에서 어떻게 데려오면은 일단 자개 짬통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이번 시즌 자개 언제 풀립니까 서트레즈 걔 언제까지냐 6월 30일? 딱 6월 30일부터가 시작이네 이제 자개 짬통이 거기서부터 짬통 존나 뒤져야돼 흐흐 좋아! 에랑캐심도 3.7억이 같고 좋아요 구달에다 돈좀 벌어 줍시다 야 친선 누가 제안하는거야 다 취소해 다 취소해 다 취소해 새끼들아 지금 신선으로 돈 벌어야 돼 우리는 어디서 지금 이딴 신선을 잡아놓고 있어 돈도 안되는 경기를 언제부터 잡아야 돼? 6월부터? 오케이 흐흠 경기 하나하나가 다 돈이야 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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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받았야지 흑 쑥 쑥 헉 쑥 쑥 쑤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쑥 뭐하나 안되서 비명 좀 크게 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스카우터 더 필요하다 뭐야 한명? 두명 안돼요? 한명밖에 안돼요? 이새끼 잘라요 이새끼 잘라요 이새끼 잘라요 흐허 무능한 새끼들 잘라 적폐새끼들 자르고 신선한 피를 수혈해 오케이 오케이 자 딜런 다시 오고 스카우터 6명이서 존나 열심히 일해야돼 빨리 쉴 시간이 없어 나도 쉴 시간이 없지 나도 빨리 선수 홍보해야된다 후 후 후 누가 안팔렸지? 쟤껄 아직 안팔렸지 제가 거부해가지고 아이고 죽음 보좌한테니까 데려가요 꼴이 안팔렸니? 아이씨 죽음 보좌 해주세니까 데려가요 제발 흠 데려가요 선수 팔아요 흠 흠 흠 흠 흠 어 왔다 제임스 콜린스 후 오 오 오 오 오 오 가라 나머지는 싹 다 쳐내 유망주 이런 어설픈 애들 필요없어 이런 애들이 다 죽음을 존먹는 그런 친구들 싹 다 쳐내 넌 뭐야 상당한 잠들여? 싹 다 가 서 떨어지 나갈거에요 팀 한 시즌만 쓴다고요 큰거 온다 이제 큰거 온다 이제 푸쩍거리기 전에 못 찾았네 지금 살만한 애들을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임대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상빈아 한국인 아이가 한국사람 아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씨 팹 언제까지 삐질 거야 이거 삐지는거 언제까지 감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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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은 자기로 우리 우리 이제 이 종류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자기로 들어 아 그 예 사인 라고 아 이 아 아 아 우리 기준에서 한 50억 넘으면 빅사인이야 십삼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새끼지 주급이 아주 선 넘었어 스카우트 진짜 가끔씩 아 해저드씨 해저드씨 왜 스카우트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비엘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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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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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드리블러.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싸? 큰 경기랑 우리랑 뭔 상관냐. 큰 경기가 없는데. 우리 큰 경기가 없어. 싸잖아. 일단은. 이건 기회야. 형님께 잘 보일 기회. 이 정도 선수를 어떻게 이갑에 영입하냐. 개싼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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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빨리 판다음에 이거 싸게 판 다음에 제의적으로 해먹을려고 했구만 근데 그래도 싸! 1.6억원! 그래도 거저야! 야, 이 정도, 이 정도 애는 후보보로, 후보로만 돌려도 무조건 10억, 20억 재테크 됨, 진짜로 무조건대, 무조건 무조건대 내가 제이슨 커밍스라는 선수도 100억에 판 사람이야 하지만 이 정도, 얘는 벌써 제이슨 커밍스를 뛰어넘었어 아니, 더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얘는 저평가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능력치가 안오라 돼 챔피언십에서 쓸 수 있는 임대가 아닌, 직전이 이렇게 싸다? 어? 3주 3개월 2주? 약간 그래도 싼데? 그냥 후보로는 나도 이득이야 어떻게 됐어? 그게 일단 마, 이게 축구계에 같이 투자다 마 살리 멀고 모르나 마 일단은 계약해보고 주급 보고 결정하는거지 어? 아, 이거 아직 그 위상이 반영 안됐나? 그래서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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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아오리안이요? 아 기분 좋네요 팔려서 아 이거 너무 비싸게 물었나? 130억 리그 원 딸이는 제발 저한테 에휴... 보내지 말라구요... 음? 히퍼를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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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키퍼한테 이 정도 돈을 쓸 돈이 없는데 우리 이 정도 이 정도 키퍼의 이 정도 돈은 좀 살짝 애매하게 돼 좀 더 좋으면은 차라리 쓰겠는데 뭐야 은퇴하겠다고 우리 수비전술 미정 제시요 안되겠다 미정 제시요 안되겠다 제이슨 나이트 재계약했어요 얼른 안했나 안했네 미쳤어 미쳤어 아니 4천은 선 넘었지 아니 4천은 선 넘었어 진짜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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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우리 팀 우리 팀 3천 이상 절대 못 줘 우리 팀 3천 이상 절대 못 줘 우리 주급 체계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된대 절대 못 줘 강도 한 번 나가 이정류 비율 이거는 일단은 재계약 재계약 때 지우면 돼 지금 당장 급하니까 지금 맛있는 거요 이건 딸기 우유입니다 딸기 우유 재계약 재계약한테 못 준다고? 재계약 얘는 우리 팀 종신이어야 돼 재계약 2천5백어 깝시다 오 이 정도의 비율를 하니까 쓰지 아니 이게 홈그룸은 팀그룸이면은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 그냥 게임 시스템이 그래 쓸 수밖에 없어 저 계약은 좀 대충대충 하는 편입니다 물론 선수들 쥐어짜가지고 그냥 막 압축해가지고 요만한 선수를 그냥 어 요렇게 만들수도 있죠 하지만 저 그정도 까지 안합니다 어차피 이 게임이 좀 하다보면 돈이 넘치기 때문에 하다보면 돈 넘쳐 그냥 돈 졸라 많아져 육십이요 아까보다 더 줄었는데 내가 제가 이 몸값이 145억여 얘가 62억 줄였으니깐 절반정도로 사입하는거 어때요? 한 100억 어떻습니까? 75억 95억 82억 76억 근데 빨리기, 빨리팔긴 팔아야되 얘 지금 못팔면은 이번시즌 작살나 주급이 얘가 지금 승격식 금융인산 100%라서 주급이 6400자가 새로 만들어져 빨리 정리해야 돼 빨리 팔아야 돼 그냥 못 팔면 쪼댐 진짜로 걔 악성 매물이야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없어 무조건 보내야 돼 음? 왜냐면 싼데? 패러티박스 장악력 애매한데? 분배빨로 따지면 쪼각 그나마 자 지금 우리 처리 못한 선수가 누가 있죠? 지금 방출 졸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득바득 방출했어요 나다니엘이 필요하구나 지금 나다니엘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어떻게 처분하고 있어 지금 맥골드릭은 갔어 우리 지금 주급 괴물들한테 일단 다 처분함 난 3000 이상 절대 안 넘길거임 제이든 포글 제이든 포글 진짜 비싸네 코치가 은퇴했고 뭐야 얘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니가 대신 키워줘 잘 팔아줘 야 사우스 엠틴이 직접 키워준대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제이적도 40억이 40%나 준대 얼마나 좋습니까 얘한테 뭘 본거지? 이래서 스카우트가 유능해야돼 자아 뭐야 에? 조건 왜 이렇게 까다롭다고? 이거밖에 안 나와? 에? 조건 왜 이렇게 까다롭다고? 이거밖에 안 나와? 오잉? 만녀 예전인데? 오잉? 명성이 아니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오호호호호호호 시자헉 우리 스카우트가 누...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많아서... 후... 명성순으로, 명성순은 어떻게 나아요? 명성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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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순 세계명 얘 왜 이렇게 혼자 오 이게 뭐야 왜이래 어? 왓더 뻥 맨? 뭔일이야 이게 사동맞춤 야 명성이 왜 이렇게 없어? 흐흫 흐흫 진짜 짬통이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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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あと 흐흫 highlighter 흐흫 흡 흡 흑 흐흫 되기 때문에 현재 2부 리그 수준이지만 아직 1부 리그까지 갈 수 있는 업일이 남은 선수들을 몇 명 영입하고 그리고 현재 좀 2부 리그에서 좀 칠 수 있는 친구들을 임대하고 그리고 2부 리그에서 좀 잘 치는 애들을 단기 계약으로 가져와서 그걸로 다이렛트 승격을 노린다 호우! 잘가! 이적시장 개방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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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자, 우리 방출 대상인 친구들 한번 볼까요? 관심 있음이죠 김지팡이 포수! 포수! 야 포수야 안녕? 오랜만이다 얘야! 나 능력치 함 봐도 알아 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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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돈이 너무 비싸다 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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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이면은 일단은 찔러 보고 로망패럴 로망패럴 포수 포수 거기다 로망패럴 게다가 가격도 싸 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싸다는 거죠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무조건 싸야돼 너는 또 방출이야? 넌 뭐가 문제야 환경에도 못 나갔어? 아니야 환경에도 뭐 환경에도 안 보냈어 그냥 안 써가지고 아니 봐봐 비공식 경기는 미친놈임 경계단 거의 한골 박음 못하는 게 아니야 교체로 한골 박았고 그냥 안 쓴 거임 감독이 안 쓴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쓰니까 당연히 못하 안 쓰면 당연히 불만 뜨고 일단은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이게 그냥 약간 백업용인데 너무 비싸다 얘는 꽤 괜찮은데? 피지컬도 괜찮고 최소로또도 좋은데? 최소로또도 좋아보요 취업비자? 얘 번리에선 번리에서 일하는데 안나오겠습니까? 괜찮은데? 나이도 괜찮고? 얘도 딱 보니까 경기 안보내줘서 방출이야 이 정도면은 선수들 입장에서 화날만 하지 25억이면은 자 우리 어차피 얼마있죠? 자 그래서 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주급 5억을 쓴다고 치면은 130억 정도라서 좀 비싼 이정예산은 다 할부로 때린다고 치면은 최대한 좀 할부로 써가지고 좀 더럽게 계약해야겠는데? 반값만 쓰면서? 급료 보장을 245억? 철필이 안나온다는데? 나단필립스 리버풀산 음 쟨 죽음 못맞추겠는데? 엄청 싸긴한데 일단 물어나볼까? 2천 9백에서 3천 9백 50 크흠 저 같은 경우가 많고 숙소가 잘 들었고 조금씩 부족합니다 너무 좋은데 1천 9백 50 5백 50 5백 50 6백 50 아니, 일단 수피수 괜찮아, 지금. 이 정도가 얘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 지금 수피수가... 우리 지금 존나 다리 필요해! 자, 일단 미드필드 한 명 필요하고요. 네 명 있어야죠. 지금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한 명도. 일단 찜해놔. 윙, 코너로넘. 윙, 코너로넘. 24세. 약간은 진짜 애매한데? 윙, 윙, 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스페셜하지 않아. 오우. 늠. 탄나무. 5cm. 탄나무 난 잘 아는 선수죠 이 선수에 대해서 얘는 압박포인데 죽음이 뭐야 에이전트 없어? 에이전트 없어? 에이전트 없을때 빨리 호국이가 켜야돼 후르치기 딱 좋아 리스 제임스 이름을 보면은 아주 기분이 좋은데? 넌 DC인데 어떻게 풀백이라 돼있어? 희한한 친구네 아 스카우트 안되있어 일단 챔피언십 정도에서 이제 방출된 애들은 한번 딱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스카우트 돌려보죠 스카우트 돌려보죠 스카우트 돌려보죠 흐흐흐 이야아 짬통 씨발 흐흐흐흐흐흫 흥 흥 흑 잘 brainstormutos 흐흐흐흑 종료바 흑 흑 흑 흑 루카는 6월 30일 이후에 임대가 이쪽은 지금 리그가 달라가지고 좀더 기다려야돼 흠 리서는 우리 아직 위상 반영이 어? 위상 발현 됐나본데? 흠 이스턴 아 풀백이 다 외부 유입이야 흠 흠 흠 야 너도 오냐 설마? 우리 맹구 산으로 가볼까? 어? 어? 흠 이건 좀 왼쪽에 써준게 써준게 해줄게 오케오케 일단은 협상 해놔 미리 임대 임대가 너무 많다던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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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로는 내가 만약에 살 수 있으면은 좋고 얘를 살까? 개구리를? 흠 흠 예상은 수비수 끝인데 흠 스물일곱살이면 딱 전성기에 일단 싸 흠 가장 좋은건 쌈 조급도 착하고 흠 흠 아 근데 수비진영에서 드리블하기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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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선불이이 너무 사고칠만원 선불들이 너무 많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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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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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만약 맥스로 오면은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류에 적은 관심을 보입니다. 일단은 피셔도 지금 일단은 우리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알아서 연장도 하겠다고? 1500? 딱 1500, 1500 풀백 라인 괜찮은데? 아주 딱 뭔가 좋은데? 야, 우리 6400 자가 있었는데 1500이면은 얘네 4명 해도 6400자를 못 이겨. 하하하하 승격 금료인상 해줘도 돼, 이 정도면은. 왜냐하면은 어차피 1년 뒤에 막 재계약해달라고 하거나 막 그런거 한다고. 아, 깎을대로 깎는거는요. 이제 내가 급하지 않을 때. 근데 얘는 지금 관심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딱 자기 원하는 계약을대로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팀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너무 깎고 개, 미친줄 계약하면은 다른 팀이 딱 붙는 순간에 다른 팀 가버림. 그래서 그냥 나는 그렇게 몇번 뺏긴 다음에 이제 그냥 쿨하게 계약하는 편임. 관심 있으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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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쪼어끔 그 멀크앤볼 때마다 주국도둑 적패들 쳐내고 이런 애들 둘 셋 데려오면서 통쾌해 하는게 사실 제일 재밌다. 데려올 만한데 다른 팀을 원해서 쾭 흠 흠 이딴 것 좀 빼고 새끼야 니 취하니까 니가 4천 4천이면은 우리팀 최고 에이스를 원하는건데 안된다 이건 안된다 아 인문 제임스 꼴린스 하하 하하 하하할하하할하할 야 웃긴거 뭔 줄 아냐? 대부분의 네 애들이 우리 다 챔피언십으로 갔어 다 경규 중에 만남 개웃김 진자로 야 썬더랜드가 다 사갔어 애들 좋아 우리 론이 왔다 우리 팀의 새로운 근본이 될 론이 너는 딱 빠른 센터백이 되라 아 크으 목값 바로 올랐죠? 와아 텅 비었네 아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부 폭 pu 어 뭐야 응 얘는 안되고 와 짬통 다 불렀는데 다 꺼져 아니 다 불렀는데 없어 한 명 있어 한 명 하 음? 뭐야 이거 양윙이 된다고? 주급이 개 싼데? 그리고 저기서 존나 잘한 잘하는 선수야 그리고 주급이 미친듯이 싸 이거는 무조건 그냥 데려와서 까봐야 돼 한 번 무조건 이득이다 무조건 이득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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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쭛쭛쭛쭛쭛쭛쭛쭛쭋 쭛쭛쭛쭛쭛쭛쭛쭛 한..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17억 쭛쭛 우리 분할 좀 해야돼, 그래도 아, 돈 아껴야 돼 0, 0, 0 입장입이 많지 않아 임대에 관심 있어 임대를 이런 서술하기엔 좀 와 아오리안 맥골판이다 주국선 3 엑서 억에서 2 엑서 억도 네요 디귿 흐흐흐흐 걔들이 1억이에요 주국이 흐흐흐흐흐흐 웬만한 선수 박 다섯여섯명짜리야 와 얘는 아예 너무 랜덤이다 최후의 수단이라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 스카우트가 말하는 기준은 모르겠어 왜 최후의 수단이야? 최후의 수단입니다 상하 1세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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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이거 루이즈 수아레즈 한 글자만 고치면은 예 약간 이 백업 용어로 괜찮은데 이 후보가 딱 이런 후보가 괜찮거든 요런 후보 최협비자 받기 쉽대 일단 스카우트 해봐 풀백 너무 비싸네 알렉스 스카프 이건 또 왜 A플러스야 32세에 추정금려가 5700이라는데 이 새끼 스카우트 대체 보고서를 어디다 누가 올리는거야 어떤 새끼야 그냥 신나 잘라버릴까보다 새로운 6300자를 만들자는거야 지금 지금 호수 항공리 20개 스파이오 너무 비싸다 이건 40이라기엔 우리한테 빅사인이거든 스파이오 스파우터랑 코치진도 물갈이 됩니다 안했으면 가쭈 너무 비싸다 스파우터 좀 많이 바꿨어요 스파우터 하... 결국에는 거의 이 안에서 놀아야되는데 하... 스파우터 스파우터 아... 코치요? 아... 이제 슬슬 코치 영입해야되네 이제 훈련 시작되잖아 정신기술이랑 수비전술 정신기술이랑 스파우터 스파우터 정신기술 팀 이상 바뀌고 영입할까? 그럴까요? 하.. 이제 선수단 압축됨 됐네 써터리지 곧 나가고 바꾸자고 나가지 코리스미스만 코리스미스랑 나다니엘만 팔면 끝인데 코리스미스만 오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대 와아!! 존나 싸!! 야 중요 선수는 아니고 주전정도로 내려줬어 흠 라이브러리의 계약제안요 존나 주급 430 흐하하하 오 야 악마 같은 셰키 무슨 악마 같은 스키야 이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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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딱때문에 400 어때? 675 흠 500.. 깔끔하게 500 갑시다 625 550 갑시다 오케이 하... 니들은 보는 눈이 없어 서포터즈! 쟤가 어떻게 유망주의야, 씨발 별이 없는데... 이야... 텅텅 비었어... 하하하하... 하... 이야... 텅텅 비었네... 자, 이제 눈물의 전설초화는 이제 때려치고... 우리 4232를... 해야되는데... 우리 지금 며칠 남았죠? 이제 프리시즌 시작인데... 아... 씨... 선수가 너무...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시작하겠는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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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도 관심이 없지, 나다니알한테? 나다니알 스택 괜찮은데? 이야... 진짜... 너무 깔끔하다, 진짜로...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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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아주 와... 그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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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 지금 주급보조로만 6천 빠질걸요? 6천4백짜리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서태지 왜 재계약합니까 챔피언십에서 쓸만한 선수긴 한데 아직 만약에 루카같은 애들이 삑나면은 Matte님 스타베 Saints 스케치만 다음 나가아! 좀! 죽어보전죽테니까 나가아! 빵원! 공짜로 팝니다! 공짜로 팝니다! 오늘의 위치에 대해서는 인정되어 있습니다! 아, 아래스 스컷! 아, 이 새끼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존나 칼같은데. 욕조 먹으게 사간다니까! 이러면서. 유능해 아주. 우리 구단주님 존나 유능합. 좋아. 레이스 나이트. 파파구예. 48억. 개좀 치긴 하는데. 좀 비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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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딴 데 찾아! 오오! 바다니에 갔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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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8업 오ow 괜찮은데? 임대 할만해 지금 우리가 일단은 뭐 루카를 영입한다고 해도 이게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일단은 우리 아니 그 위상 바뀌면 올거야 챔피언십이면 저전도 어빌이면 한 명만 더 정리하면 돼 꼬리스미스 한 명만 더 정리하면 된다 0원 억울하가 좋네 공짜로 팝니다 그러면 애들이 다 붙어가지고 진짜요? 하면은 구단주가 어허 이러면서 이거 아니면 안된다니까 어? 한 명 붙긴 했는데 이러면 주급보조 좀 붙으면 돼 일단은 한 명 붙었어 0원에다가 주급보조 붙이면은 공짜에 주급보조까지 2주급보조 1주급보조 2주급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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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바뀌면 다시 찔러보지고 좋아 일단 더피 더피가 있어요 더피 더피 윙이 최소한 4명 있어야 되거든 더피 이름도 귀엽네 더피 맞냐? 뭐야 너 뭐야? 죽음 40원? 40원이라 낫겠지 40만원 어어 좋은데? 왼쪽 측면돌파선호가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보내면 안되겠다 오른쪽으로 보내야겠는데 주발이 오른발인데 왼쪽 측면으로 간다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인버티드 인버티드 이거 괜찮아요 왼쪽 측면 돌파 일단 뭐 써봐야 될 것 같은데 공이 나쁘지 않을듯 공이 나쁘지 않을듯 헉 벤 화이트맨 배고맨 얜깐 축구조사 스타일 holds 아 이제 슬슬 에휴 프리시즌 시작됐는데 아니 옥스포드 얼마나 그치새끼인거야! 죽어보조를 해도 안돼? 아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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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약속했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전술을.. 짜봅시다 영이 망까놨는데요? 흐흫 영이 미제 시작이에요! 영이 미제 시작이에요 일단 제이슨 나이트는 웬만하면 미드필더 박투박 한 명에 딥라플 수비 정도를 해야 됐대 흐흐흐흐 얘들이 약간 딥라플 쪽 능력치라서 딥라플 아니구나? 홀딩 쪽 능력치구나? 쯧..잠매하다 진짜 일단 맥스버드가 이젠 쯧.. 얘들이 피지컬이 별로여가지고 얘들이 좀 뒤에서 있고 얘가 막 미친놈같이 뛰어다니잖아 그리고 하아.. 더피 더피 너희 부상이야? 너 너 뭐야 뭐야 너 설마 아니 뭐.. 유리막인 줄 알았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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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엘리카 아직 안갔냐? 반쎄 애들은 빼고 선수 몇명은 영입해야 되는거야? 이거 와 약 10명 영입해야 되는데 10명 벤나이티를 또 물어봐야지 이런데 이거 언젠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으음 자 우리한테 일위팀에 올 예정이 만약 된다면은 피 ensure가 오면은 오른쪽 풀백 되고 맥스로가 없는 왼쪽 풀벨 이러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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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지는데 돈은 얼마 남았죠? 영입예산 270억 와 돈 진짜 진짜 재정 진짜 좋아졌어 진짜 좋아졌어 진짜 존나 다 팔아가지고 돈 진짜 좋아졌어 저 돈은 괜찮아 돈이 모자랄걸 없어 말도 안되는 싸인만 안하면은 미드필더 한명 영입해야되고 미드 1 풀백 1 백업되는 애로 수비수 한명 영입하면 좋고 공미 풀백이 여기 이 왼쪽 사이드 수비를 보는 애들을 풀백이랑 윈백으로 하면 격수 2 윙 2 ㅋㅋㅋㅋ 쯧 그리고 우리 이제 볼풀 뒤 볼풀 뒤는 위험을 감소하라 켜져 있거든요 로버츠 쪽에 좀 개구리 형을 해서 얘가 좀 수비를 맡아줘야 돼요 얘가 이제 딱 오른발로 패스를 줄 거 아니야 왼발로 잘 쓰긴 하지만 평하면 이제 이런데서 빠른 선수들이 그 패스를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역습으로 탁 빨리 가서 저번 팀의 스타일과 다르게 우리는 역습으로 역습으로 한다 근데 루카는 발빠른 유형은 아니야 걔는 뚝배기가 좋아 루카를 쓸 거면 윙이 무조건 지금 존나 빨라야되네 밴나이트도 이쪽도 인버티드 윙이는 이런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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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 пятacağım lot 이런데서 패스 방식 보통, 템포 보통 패스 방식 보통, 템포 패스 방식 우리 이제 2부 리그에서는요, 우리의 강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쓰던 전술로 막 공격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수비수가 좀 빨라 졌으니까 라인 좀 올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피지컬 축구니까 좀 압박해 그냥 우리 좀 기술적인 거를 포기하고 피지컬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압박과 정교한 연계보다는 빠른 역습으로 팀 유정성 조직적 융통적 이 공격적으로 하면은 패스 생환도 길어져가지고 자이름스럽게 다이렉트 좀 많이 하지 않아요? 임대 선수석 임대 선수석, 임대 선수석 당했어야지 중미 쪽은 방어 수비 수비 없냐? 전술 숙련도 올려야되는데 흠 저장 흠 으하 압 압박형 4 2 3 1 눈물 나게 뛰어다니자 자아 자 아무나 들어오세요 흐흐흐흐 아무도 없네 아 빨리 이적시장이 좀 으흥 으흥 아 흠 제발 아 찾아야돼 보물들을 알렉스 스컷 임대 관심없어 임대 관심없어 공짜? 흠 흠 후보도 좀 필요하긴 해 대놓고 후보들 흠 아니 크리스스 팔아주세요 좀 호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고맙습니다. 야 맨시티 언제! 아니 왜, 왜 이렇게 오래 삐져! 흫, ㅅㅂ 어? 잊었어야 되네? 감독님 출근이 늦었습니다. 리암델라 명입하시려고요. 참 좋은 선수죠. 믿을 네임이 롤이거든요. 와, 존나 빅사인이야! 하하하하하하 아홉 포 텐 스트라이커인데 거저인데 이 가격이면 아니 비싼건 아냐 비싼건 아닌데 크흐 비싼건 아냐 180억? 하 크.. 비싼 하나 했다. 제일에 비싼 했다는거 뭐야? 나머지는 걔 거렁뱅이처럼 가성비 영입만 해야 된다. 얘 자개거든요 위즈가 구둠 위즈가 구둠 오 괜찮은데 성격이 괜찮은데 희든이 오 죽음 나쁘지 않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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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거 사기 아니다 서떠리지는 이거 타갖다 쫌 하이 아니다 여기 지금 경당 경쟁이 붙어가지고 죽으면 쫌만 깎자 지금 빨리 영입해야 해 빨리 자개 저만한 선수가 없어 지금 놀랍게도 없어 와 얘들 진짜 개오지긴 하는데 흠 아 아냐 이거 바뀌면 돼 위상 바뀌면 돼 위상 바뀌면 돼 더비 갈바에 자살이 난 임말 뒤지고 싶나 밥이나 먹자 리안 톰슨 재계약을 원해? 왜 왜 노예 한번 박아볼래? 구단에서 영원히 있고 싶어? 후 평생 있고 싶냐고 밥 뭐 먹지 근데? 아 아 이 애는요 구단에 평생 있으면은 평생에 홍구로운 팀구로운 버프에 컵경기용으로 딱 괜찮은 친구예요 토템이라고 할 수 있죠 구단의 선골이기 때문에 아 맥홀드릭 방출 기념으로 맥 먹을까 아 진짜 이 새끼들 시원하다 아 아주 시원해 진짜 저번 시즌 너무 고통받았어 진짜 나 이거 이 게임 하면서 첫 시즌 거의 뭐 농유 노영입처럼 하는거 하 쉽지 않았어 너무 고통받았어 그나마 그래도 세탁해가지고 세탁 못했으면 팔리지도 않아 지금 코리 스미스도 선발 몇 번 그렇게 많이 안했다고 안팔리잖아 나머지 다 팔렸는데 그래도 하 승기옥씨 주급인상 두배 막 이딴거든 특히 계약서를 처음 봤어요 그딴 계약서를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진짜 최신 로스터가 노예해적질도 마키고글에서 특히 더 힘든 회 아 크으으으어얌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아 어디 없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앗아아 자개선수들은 다 개짬이야 진짜로 와보세요 다 모이세요 다 모여서 우리 친선경기로 돈이나 봅시다 원정으로 가서 돈이나 봅시다 히히히히히 깽값이나 줍시다 가서 우리 노예들 가지고 아 뭐야 상의명성이 없네 제휴구단 우리 상의 제휴구단 다시 한번 물어볼까 아 아 오 오 오 오 오 호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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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라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모 오 오 오 오 오 오 우츄 풀백 지원을 맡아라 일단 근데 공도 가능하긴 데는? 닉여치가 좀 이렇게 금방금방 와주면 얼마나 좋아 야 이정도 풀백을 이정도 가격에? 말이 안됩니다 아주 맞죠 여기서 모든 닉여치가 거의 1심만 올라도 바로 그냥 리버풀 간다 흫흫흫 크흠 진짜야 모든 닉여치 1심만 올리면은 월클인데? 안오르겠지만 안오르지 포텐이 꽉차는 선수라서 포텐이 꽉차서 안올라 애초에 올스킬 1 하나 딱 하면은 월클 가능하다고 그정도로 늦여치 1 올리는게 쉽지 않다 자 자 이러면은 급한불 일단 껐고 하.. 내 공격수랑 쩝 아직 여전히 뭐야 뭐.. 뭔 개수작이야 뭔 개수작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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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월 1일 선수단의 전체적인 퀄리티는 근데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요 위즈덤은 임대 연장을 해야 되나? 백업으로 좀만 아 자기야? 어? 뭐야? 잠깐만 너 진짜로 온다고? 위상 안 바뀌었는데? 온다고? 아니 이걸 임대 온다고? 아니 우리 아직 그 챔피언십 위상이 아니야 얘 3불으로 3불으로 온다고 한거이? 그러면은 희한하네? 희한하네? 얘는 어디든 다 되겠네 18살이라서 지구력? 지구력도 나쁘지 않아 윙은 지구력도 중요하지 속도는 알아서 16, 16까지는 클 것 같은데 윙은 활동량 지구력도 중요해요 맥스로우 고맙다 돌아와줬어 이러면은 팀그론 홈그론까지 완벽하게 커버졌어 그리고 우리 숄라는 더피랑 숄라가 둘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야 더피 숄라 다 이제 어느 위치든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 공격수만 어떻게 빅사인 성공하면 되는데 빅사인 성공하고 백업 공격수 하나 영입하고 맥스로우 와줘서 고맙다 정말 좋은 선수야 아주아주 좋은 선수 이정도면은 게다가 기량도 반 반별 남았어 히든도 좋아 아주 좋아 음 임대 관심이 있다고? 혹시나 수비수 땜빵 먹고 하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72 오른쪽 윙 슈퍼 드리블러 윙뎁스가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 친구는 주제에 두는걸로 음 좋아 자동이요 0대0 아 이제 훈련연시 훈련연시도 개 오지게 해야돼 너 이제 몇살이야? 민첩성과 균형관관 몸싸움 몸싸움 아 얜 진짜 너무 느리다. 선천적으로도 너무 느린가봐. 쌀틱 무승부로 진통을 겪다. 원정인데 무승부했다고? 엄청 잘했네. 훈련을 존나 최적화해도 시즌 끝날 때 컷 현재 업일이 한 뭐 1정도 밖에 차이 안나는데 귀찮아서 안해 그 정도면 누가 싫어해봤는데 어차피 성장은 선발을 얼마나 해주냐 그거야. 나이 18살 이상이면 선발이야 선발. 실전이야 실전. 자 이제 영입했던 애들은 다 왔죠. 무릎은 쓸수록 강해진다. 얘만 빼고 찾았다. 이게 뭐지 원정 이런 어울름내에 잠시만 을 이용해봅시다. そんな 관련된 팝니다아 키퍼는 마지막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그걸로 꽉 채워서 이제 키퍼 하나 딱 영입하는 거지 키퍼 뭐야 얘 깜짝이야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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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 새끼 진짜 얘들아 죽읍주고 뭐 더 줄 수 없냐 더? 내가 더 돈을 줄까 그냥? 어 이거 어떻게 팔아야 돼 600까지 못 올려 이게 반값까지 밖에 안 올라가 하... 어쩌다 없이 싸야 되네 이번 시즌도 이 게임은 권고사직 같은 거 없어요 40%만 받아가세요 50% 하려면은 저한테 사가시고요 차라리 우리 홈그룹 같은 거는 걱정 안해도 될걸요? 애초에 지금 애초에 지금 이 맥스로우까지 와가지고 뭐야 어... 사주... 이거? 이거 시즌... 아직 시작 안 해가주고 사주면은 뭐... 그렇게란다 뭐 시즌 전이라서 어차피 한 달 뒤에 뭐 돌아오면 나쁘잖아 언제 위상이 변견된다고 했지? 축구 언제냐? 이게 축구예요 아 관심이 아무도 없잖아 잠시 기다리기 고통, 다 feito 잠시 기다리기 만세 which 아니 우리 팀만 오면 무슨 플레이어 너 빡세게 시키나? 이거 막혔는데 이거 그냥? 강도 그냥 재수가 없는 건가? 근데 지금 그나마 재수 있는 거야 아직 시즌 전이라서 그나마 그나마 멀럭이 하는 축구도 재밌는데 이따 4시간 뒤에 볼권 태상 축구가 현실 축구인 게 슬프다 이따 2시간 뒤 오케이 취업비자 받았고 오케이 자 멜라리씨까지 왔기 때문에 이러면 윙이 좀 아 좋아졌습니다 윙이 좀 아무튼 이게 스트라이커만 구하면은 과포는 절대 아님 저정도라고 과포할 수 없지 알피존스 헐 야 방출 당했나 근데 와서 이적관심 표정하는거랑 입혀는거도 많이 중요해졌으니 참고 야 너 왜 이렇게 싸? 왜 이렇게 싸지? 백업으로 쓸만한데 이렇게 싸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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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백업으로 쓸만하잖아 가격이 싸잖아 일단 우리 지금 댑서 없는데 이 정도 싸구려 어딨어 이거, 이거면 뭐 그냥 자기랑 마찬가지야 딱 이게 뭐 1억이면 그냥 뭐 라이브러리 너 임마 이따식으로 계약하면 안돼 악마같아 새끼 육백만원 거참 잘 짠 계약서네 어... 아 좀만 까자 어차피 후본데 어허허허허 야 이 정도면 진짜 우리 주금예산에서 이 정도 이 정도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냥 시바 이건 말도 안되는거야 무조건 좋아 라이브러리 계약 인공지능 배치 같은거 함 개신기 안에 딱 내가 생각하던 계약기준이었는데 아 좋아 음? 설마? 웃기지마라고요 175억이라고 약속했잖아 소개팅이요? 소개팅이요? 소속률이 압도적이에요 뭐 너무 신경쓰지 마십쇼 흫 자기가 못나서 그런게 아니라 웬만하면 줘 줘 리얼로다가 리얼로다가 사타이씨은 따나건데 떠떠리지는 3부 우승 청구사야 소개팅이 아직 들어온다는거에 감사해라 애송이 대부분의 특수는 그래도 소개라도 받는 정도면 여기서 상의 일퍼하니 불이 날아올라 애송이 대부분의 특수는 이 동일이 대충 딱 기술 심리 할 건데 요새는 말고요. 그냥 코치로 이러면은 이쪽은 끝났고 아까 나가는 게 수비전술이지 수비전술을 또 찾아야겠네 말 딸 키우면 준비과정 없이 바로 딸을 키울 수 있다고 이런 얘는 수석 코치라는데 어? 오오오! 코치 합시다! 얘는 안되겠다 가격이 흠 좀 아쉽지만 3부에서는 써야되나, 이렇게? 흠 딴딴 흠 좋아, 알피존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햄버거는 시켰어요 리그 시즌에 최고의 영입 어 이제 됐나? 이거 됐나? 너 우리 관심 없어? 어? 하루하루 지나갈까? 어흑 하동형 자 다시 훈련 이게 스토리지 재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얘도 재활은 안 떴지 아니 1시즌만 쓴다고 했잖아 우승 총 부사로 어흑 내가 뭐 잘못했어? 강등탈출 자 하러 아직 안잘았네요 이제 5일이네요 스카우트 범위 증가 더빈은 46.89억을 받을 것입니다 리스톨 됐나? 마 알피존스 내 허리에서 썼다 마 자신감만 딱 심어주면 마 해준다 하아 승격씨 100% 금요인상 이 미친놈들 전 조정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새로운 6400자 탄생 코린 스미스 아아앗 그 이게 그 하..괜찮아 6400 치웠는데 2000정도는 짠청 지금 계속 뒤지고 있어요 근데 스카우트들이 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으흠 으흠 최고의 영입이 될 겁니다 싸다 흠 싸구리만 모으는 팀 자 빅사인을 하러 가볼까 이적 관심 없어? 임대 복귀 해야돼? 6월 30일 이후에 그러면 좀만 더 기다리지 뭐 자 우리가 이제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암델락 같은 선수도 2부에서는 충분히 힘을 쓸 수 있거든요 아니요 아 원자 아이 그만 삐져 고마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잠시만요. 하하아아아아아! 아아! 좋아쓰! 아, 예! 아, 수비수 한명 필요하긴 한데 얼마 남았냐 우리 루카 영입하면은 돈이 없는데 하하 하하 이 친구 너무 사기 많이 너무 사고 많이 칠 것 같아서 페널티 불만 오! 강든 대기 때문에 떠나고 싶다 이력 진행된 것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빅사인을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구요 메뉴는 26 맥 쌍아이 맥 스파이시 쌍아이 버거 두부 가격이 26개 감사합니다 지금 수비수가 약간 빅 앤 스몰로 가는 메탄데 빅이 없어, 빅이 원래 있던 우리 수비수들도 나쁘지 않았는데 걔들을 쓸까? 안 잘랐거든 일단은 주장이라서 우리 원래 있는 선수도 약간 개구리성 선수임 우리 커티스 데이비드가 저번 시즌에 이제 골을 많이 넣어줬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오오오옿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 나이를 먹어 버렸다 너무 나이를 먹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챔피언십 선수긴 함 어빌로 따지면은 나쁘진 않다 이거지 상아이 스파이스버거 입니다 확실한거는 우리팀에 커티스가 있었을땐 없었을땐 실점률이 굉장히 차이났습니다 만약에 이제 루카스가 영입되고 돈이 나오면은 수비수로 영입하고 안되면은 이제 쟤들 어쩌수 없이 쏴야지 쟤들은 자르지도 못하는 선수라서 루카가 온다면은 홀란드보다 더 강하게 키워줄 수 있습니다 유저의 힘으로 스탭 더 좋게 만들수있어 스탭 더 좋게 만들수있어 스탭 더 좋게 만들수있어 마무리 능력이 미쳤어 그냥 홀란드 뛰어다니는거 보면 진짜 뭔가 짐승이 커다란 짐승이 뛰어다니는거 야생 야생이 느껴지면 야생 야생미 미쳤어 진짜로 축구력으로 외모를 보강하는 진정한 축구괴물 메이드인 도르트문트 중에서도 역대급 아웃풋이 될 괴물 얼마후면 홀란드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메시같은 선수랑은 또 아예 결을 달리하는 진짜 스트라이커잖아 매력있어 진짜 스트라이커 메시는 골을 잘 넣긴 하지만 완전 그 스트라이커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골잡이가 아니잖아 골잡이 골잡이 포지션 메시는 골잡이 포지션은 아닌데 골에 많이 넣긴 하지 메시는 골잡이 포지션은 아닌데 골에 많이 넣긴 하지 누구보다 골이 많이 넣는 누구보다 꼴이 많이 넣는 근데 골잡이 포지션 아님 흫흫흫흫 흫흫흫 아니 보통은 에스티 앞에 에스티 박혀야 스트라이커라고 하잖아 에펠 에펠 에펠에서는 메시야 이 위치는 아니잖아 음 아 야간하러 지금 출근 중인데 회사 생활이 레전드네 이것이 직장인의 삶 멀같이 살아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허허허 고생하십쇼 멀시 지금은 약간 인간계 쪽으로 좀 내려오셔야 하겠지만 여전히 패스 주는거 보면은 기가 막히더라구요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전 한숨차고 막 일어난 상태에서 멀방송 보고싱도의 주식을 뜨뜨며 응원하겠습니다 베르트밀어란 분이 독보적이던데 이상하게 언급이 잘 안나오던데 이유가 있나요 독일 선수들이 좀 인기가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서 그런가?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 음 음 독일 그거 우리나라한테 월드컵 고춧가루 마 마 고춧가루 뭔지 아나 음 근데 미넨이 진짜 몇년전에는 그냥 미넨 축구보면서 병 느꼈는데 와 얘들은 그냥 클라사 다루구나 존나 잘했음 3년전인가 보고 충격먹으면 그냥 그냥 EPL을 분명히 첼시 그때 내가 본 경기가 첼시랑 하는거였나 첼시랑 하는데 한 2브리그 띵 패는것처럼 패던데 급차에 존나 많이 남음 진짜로 그래서 그때 아 이게 레바밀 레바밀 하는거다 미넨 축구는 별로 못 봤거든 레알 바르샤 축구는 그래도 많이 봤었는데 몇시즌동안 미넨 상대로 고전을 면해본 적이 없었음 흠 흠 흠 음 음 아 음 음 맨 허구헌날 우리가 최고다는데 하아... 챔스 성적이 꾸준하게 좀 잘 나와야 되는데 평균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진짜로 요즘 EPL은 약간 좀... 진짜 막 승급한 애들 아니면은 약팀이 없는 느낌? 만만돌이들이 없는 느낌 많만돌이 더비 더비는 EPL의 신이 될 것이다 EPL의 최강 최강선을 이끌어내는 그런 팀이 될 것이다 신 흐흐흐흐 템마 내가 선수를 얼마나 써줬는데 그거 오른쪽 윙으로 안썼다고 그렇게 지금 나한테 임대를 안 보내주나 기다려라 한 시즌만 기다려라 한 시즌만 기다려 요즘은 프랑스 리그가 세리에보다 더 윗급이죠 그건 아닌 것 같던데요 나폴리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 김민재 선수 때문에 그쪽 리그를 좀 보다보니까 잘하던데 역시 역시 이탈리아가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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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 PSG는 딱히 나 파리 말고는 팀 이름 들으면은 좀 안할 것도 같은데 당장 되라면은 잘 기억이 안 나 흠흠 들으면 들으면은 좀 될 것 같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저 손주 씻고 올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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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좋았어 근데 이탈리아는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좀 EPL 좀 많이 보는게 박지선 선수 이유잖아요 저 그전에는 EPL팀들은 거의 몰랐어요 근데 이탈리아 유명팀들은 거의 다 뭐 인터밀란 이런데는 그쪽이 좀 더 예전에는 유명했던 것 같아 나같은 추간못은 그쪽 팀을 좀 더 잘 알았거든 흠 자 봅시다 일단은 흠 오케이 배자 됐네 일단 리그 시즌이 이 쪽은 비자받으면 너가 이거 흠 흠 글쎄요 흠 분대수비가 51 지분규정 이거 어떻게 생각해 기업은 49% 까지 지분 소유가능한 규정 그거 흠 몰라 저는 축구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전 대충 FM만 하는 찐따입니다 찐따 추간못 축구 전술도 FM밖에 모르고 흠 흠 흠 흠 오 얘는 확실히 조 보다 잘한다 흠 돈이 좀 나오면은 흠 흠 흠 그래도 우리 멀감독 버스축구 유자형 중원 삭제축구 이 정도는 알지 않는 흠 흠 흠 흠 흠 흠 마 개개인 프랜싱 마 압박축구 마 우리 이번 시즌엔 피지컬이 활용한 압박축구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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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최악의 경우에는 얘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니 흠 흠 흠 해악의 경우에는 얘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겠는데 지금 스트라.. 스트라이커 없어 쯧쯧 호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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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임대 안오면 돼? 쯧쯧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니, 재유하면은 안풀리.. 안풀.. 안풀릴까? 얘는 방출 명단인데? 흠 흠 힝 하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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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돈없는 도네이션 이런건가 임대 할애들을 봐야되는데 능여치가 안까져있어가지구 얘는 잘할거 같구 약간 딥납을 주네 첼시? 내가 스카우트를 한번 돌렸었는데 정산민이요? 정산민 스카우트 해봤는데 6월 30일 이후에 봐야되요 순섭벨 어떻게 이름이 순섭벨? 순섭벨 오지 야 이거 해줘오오오 맨시티의 빼올기가 존나 많은데 왜 말해줘오오 마아 한번 해줘오 아 맨시티에 공격수 있단 말이야 공격수가 필요한데 밴나이트 저번 시즌에 썼었고 리버풀 보단체인데 첼시가 나은 것 같은데 리버풀 근데 2군에서 쓸만한 유망주가 황버풀로 갑시다 황버풀 빅클럽 황버풀로 더비 유망주요? 더비 유망주가 다 주전이에요 이미 더 올려가지고 아 왜 이렇게 잔부상이 많아 자 쇼라 쇼라 더피 쇼라 이번에 온 친구들이 우리 팀의 에이스가 되네 흠 포텐도 많이 남았고 잠고 아주 좋아 오별 오별 오별이 좀 있어 그래도 내 선수가 흠 흠 자 6월 30일 딱 7월 1일에 우리 빅 흠 흠 빅계약 취지납니다 오 아스날 우리 원정 가서 돈 좀 벌죠 재유고단 리버풀 수입 7억 intim 음식 생기 이선 요 7억 이면 세상에 8 billion 호로록 3 수입 아 아 왜 더 벌어 으 으 아 우리 친구들을 더 불러야겠다 자, 우리 계약 만료된 친구들 다 오세요 다 오셔가지고 저희 팀에서 신선 경기도 한 번 뛰시고 아스다르 더비 같은 팀과 경기를 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멸시를 당해? 아스다르 새끼 멸시를 당했어 죽여버리겠다 머리에 젖어있다고? 인도는 다 마른거지 아스날 FA컵에서 제가 굴욕을 선사하겠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전폭적 지원 60%에 당신의 감동 전폭 조치지 오 드디어 구단이 아 이런 건방진 야 이제 안 삐쳤지? 아 아니 언제까지 삐칠꺼야 으아 좋아요 흐흐흫 흐흫 이제 멜라리도 왔습니다 멜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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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뎁스가 좀 올라갔어 윙뎁스가 좀 올라갔어 멜라리 숄라 더피 혹시 자개로 자 이제 빅 제발 5 5 누카엑 없어 5 5 5 5 5 5 에이전트 없냐? 에이전트 없냐? 아깐 된대며 이사했구나 에이전트 없냐? 에이전트 없냐? 에이전트 없냐? 에이전트 없냐? 아깐 된대메!! 네~~~ 어떻게 하지? 제 2옵션이 필요한데 얘는 임대가 안되고 관심을 드러내자 더비에서의 모든 제약은 거부할겁니다 얼만히 없어보이는데? 야, X됐다 트스카운터 다 돌려! 빨리! X됐어! 빨리 찾아야돼! 아, 악픔이라 데려와야되나? 아, 악픔이라 데려와야되나? 우리가 이렇게 찾았는데 없으면 그냥 적당히 찾으시죠? 없으면 없는대로 하는 것도 재미 아닐까요? 아니, 안온다잖아! 아예 계약, 아예 계약이 안되는데 저건 못 데려와 계약이라도 계약창이라도 들어가야 뭐 뭐, 돈 더줄게 하, 근데 뭐, 없는데 계약창이 안들어오는데 계약창이 안들어오는데 헉 오오오 하.. 고미자리 미드까지 굉장히 좋은데? 우리 황보풀 임대 당연히 해주겠죠? 램진씨 지금 우리 피셔 하나 잖아 우리 지금 필요한게 우리 전술을 보십쇼 우리 전술이 지금 컨셉이 뭐냐 다같이 앞라인에서 존나 압박을 해 그래서 압박해가지고 공을 뺏으면은 이 데드볼이 딱 상대가 실수해가지고 쇼가 올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뒷라인에서 바로 그냥 좋은 패스 능력으로 뾱 하고 차가지고 우리 빠른 애들한테 보낸다 그리고 바로 역습으로 골 넣는다 공격수는 사실 뚝배기를 해도 좋고 빨라도 좋아 둘다 되면 좋겠지만 그건 안되고 왜냐면 윙들이 빨라 윙들이 빨라가지고 빠른 역습은 또 윙 위주로 할 수 있다 자 요는 혹시 내가 골키퍼가 될 수 있을까 으 뾱 ... 뾱 아 선수 이름만 안 바꿉니다 얘는 근데 무조건 임대 하면은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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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인데 아 램지 썬더 죽음도 싸고 얘도 이득이고 지금 임대가 임대 몇명이지? 자산명 쏴야되는데 얘도 우리 공미자리 씨벌리 하나로는 안되는데 일단 데리고 와 일단 일단 빨리 데리고 오자 아 자게 자게도 지금 열렸죠 패닉에 빠지지마 점점 할머니가 되어가는 멀럭킥님에게 29개월 정기구독을 알리세요 오 자게 좀 짬통이 좀 고급이 됐어 이 고급진 장첨들은 내가 다 접수한다 4주동안 데리고 있을거야 하하하하 루카를 원한다 empathy 간지란이 엉두 이쮸 어 아 이쮸 유 이새끼 일시파고있어 두들겨봐 계속 물어봐 물어봐 계속 이러면 임대도 안와 임대돼요? 불명확함일때 질렀어요 인기선수로 제가 쓰겠습니다 200억? 200억? 20팔네 또? 20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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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음을 줄게 임대료를 졸라줘야지 하.. 월 3억은 주셔야 할 듯 하.. 그건 아니야 쪼옹! 한 선수한테 그렇게 평생 우리 팀에 미래를 맡길 수 없어! 야 임마! 돈에 귀신 붙었나? 돈을 붙잡고 잊지말고 트수들이 주는 짬통이나 검색해보십쇼 흠언 자 빨리 스카우터 돌려 빨리 찾아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미래가 오니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네 아 그냥 터뜨리자 하.. 하.. 스카우터 보내야지 아 리버풀 유수를 어떻게 쓰냐고! 오오오옷 스카우터 가빠인데 참 으휴 흐흐 흐흐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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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비 응원가를 만들어왔는데 음성구원을 막아놔서 응원가도내를 못하고 있어요 안틀어! 안틀어! 일단 스카드 보내봐 우리 짬통에 그래도 쓸만한 짬들이자꾸만 커피 박지우 감독님 사랑해 계속 불러 계속 흐흐 박쿤도토레스 이러다간 플라잉 더비 매내는 새선장님이 필요해질지도 모르겠어요 흠 흠 괜찮은 챔피언시 흠 좋은 챔피언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수비진영에서 드리블하기 흠 흠 흠 흠 흠 드리블 8인데 저 선풀 떼서 쓰기에는 좀 쉽지 않아 자 우리 자율계약 선수들 뭐야 더피 왜 뺐어 야 그 더핀 빼면 안되지 흠 후 Deutsch 하 자동이형 수비짐 흐흐흐흐 아.. 신선 나갔는데 왠 입단 테스트 애들만 나오면은 얼마나 어이없을까 근데 왜 무? 어떻게든 구단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신선을 한다 빨리 찾아와! 스카우트 뭐해! 야 임마 빨리 하자고! 이건 어때요? 아니 이정도면은 하아.. 아 흙이 차는 이거 최신 로스트여서 흙이 차는 이미 가있다고요 시청자 제 씨, attorney, JB 정천명 파트리아노 밖에rs 답 없을듯 사드리아노 일단은 얘 스카웃 가있거든 임대 가능하다고? 일단은 바로 물어볼까? 근데 조졌네 얘 가격이 이렇냐? 일단은 임대해와? 저거 어짜 못사 쟤는 절대 못사 가격이 이거는 안돼요 우리 구단 아니 돈이 없어 그냥 저거는 불가능함 다른팀에 임대 가기전에 일단 지르는게 좋을듯? 어포? 어포 우리 구단 전술을 어포긴 한데 그래 그래 선택이적 돈이 안된다고 나중에 사도 된다고 그냥 나중간 비싸다고? 선택이적은 돈 없어도 지를 수 있어요 괜찮아 아 어차피 나 다 살 수 있어 어떻게 사도 진짜면은 몇백억에 사도 어차피 막 천억씩 팔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 감독님이 한국인이셔서 영어계약서에 영잼병이세요 흐흐 트 스카우터한테 일해달라고 해서 일해줬는데 다 거절하면 없더게 해요 뭘 거절해 다 잇 다 잇 저 잇 저 잇 저 잇 잇 잇 보냈잖아 뭔 거절임 그게 음? 24세가 공짜? 24세가 공짜? 24세 다 잇 25세가 공짜 27세가 공짜 25세가 공짜 25세가 공짜 25세가 공짜 25세가 공짜 수빈 속도 탭수 있으면 좋아. 공짜잖아 공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다고? 너 누구야 가능성 판단 13 이 새끼 사기치는 것 같은데 야 우리 구단에서 오별이면 그래도 140 이상이야 24살이 뭔 선장이라든지 수비수는 28살도 커 크흠 25살 넘어가 안 큰다고? 능력이 올라 업일이 안 큰다고? 25살이 피지컬이 빠진다고? 뭔 소리야 25살이 어떻게 피지컬이 빠져 업일이 오르는데 그래도 아니야 25살이면 무조건 올라 에디트로 보면 다 오름 25살이 무조건 오르르 그건 말도 안 된 소리 게임 해본 사람들은 25살이면 무조건 오른다는 거 알고 있어 무조건 올라 25살이면 말도 안 돼 무조건 올라 25살이면 진짜 무조건 오름 5살이 10살이면 65살이면 85살이면 뭐느냐 그 크흡 확 자 작주점 박으면은 잘 올라요 작주점 박고 상일익으면은 진짜 매년 업일 거의 나이 어린애들은 나이 어린애들은 막 20씩 오르고요 진짜로 이제 한 쪼금 나이 중반에는 잘 오르면은 한 10정도 올라 내가 오르는거를 다 성장을 한번 봤기 때문에 옛날에 혼자 할때 얼마나 컸나 하면서 봤을때 아니야 올라아 저거에 완벽한 반대가 있어 골키퍼 골키퍼가 재분배를 해? 골키퍼는 그냥 항상 오르면은 능력치 다 플러스 되있음 재분배가 들어간 선수들은 마이너스로 쫙 빠지고 한번에 쫙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재분배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비내리면은 아 이거 재분배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골키퍼 나 비내리는거 본적이 없는데 키퍼는 스물 막 스물여덟 스물아홉이라도 오르던데 애초에 프로의식 높으면 24전의 성장이 다 이루어지고 균작같은 로또 성격은 애초에 못 커서 그렇게 느껴지는거 스물다섯지 안큰다 스물여섯대부터 안큰다고? 어떤 글이야? 스물다섯지 안큰다고? 말도 안돼 스물다섯이 피지컬이 빠진 말이 안되는 소리야 스물다섯이 어떻게 피지컬이 빠져 이 게임이 아 당연히 이거를 꽉 채우긴 힘들죠 근데 남아있잖아요 제가 말한다는 오른다의 기준이요? 오르면은 오르는것을 딱 훈련 그 보면 보이잖아요 성장 성장하고 있다고 제가 최근에 본거는 이제 뭐 좀 못한다면 그는 흰까지 부어온을 그는 흰까지 흰까지 엎듯 없네 승부욕이구나 아 몰라 거절 부터에 균잡같이 플로이 식구 이러면 풀업일은 못채운다는게 맞는 해설 사실이든 아니든 난 멀럭의 모든 선수들 키티컬이 쭉 내려갔으면 좋겠어 얘는 뭐 안되겠는데 포기하겠다 얘는 접어야겠다 스테피 마비디디 스테피 마비디디 스테피 마비디디 스테피 마비디디 스테피 마비디디 스테피 마비디디 한 시즌 지난 사이에 뭔가 이게 한 사람 이게 첫 시즌에는 거의 어떤 사람이 게임하든 비슷한데 이거는 한 시즌 지나가지고 털려고 기다렸는데 여태 공을 안찰 줄이야 부 나하다 아 아 마 우리 젤 놓고 다니잖아 사는 스타일임 속가 빠르고 라인브레이커 아페나 제안 아페나 아 글고 보니 로렌조 루카 이번 시즌 아약스 임대네 우리 다음작 누구씀냐 아 아 아 아 임대 관심 없음 아 아니 챔십 수준따리가 왜 우리 챔피언십 팀에 임대 관심이 없어 건방지인데 임대 관심 없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지금 다른 자리는 그래도 메꿨는데 머리가 없네 머리가 아 그리고 이게 투수 추천 픽은 이게 한 시즌 지나가지고 이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입이 쉽지 않아 흠 모헤드 알리 초이선수도 님이 찾는 스타일 사진은 지너스 세계선이 달라졌어 흠 흠 애들 막 재계약한 경우도 있고 임대제의 임대제의 가져가십시오 흠 흠 흠 모하메드 알리 이름이 근본인데? 모하메드 알리 딱 루카 가겼으니 200억은 우리가 못내 지금 당장은 힘들어 우리가 이제 돈을 퍽퍽 쓰려면은 이 구단의 장고를 마이너스를 만들면 안 돼 그럼 내 선수 팔아도 돈을 못 벌어 이 수익률 비율 증가를 다시 장상자로 해야돼 그 임대관심 없어 왜 쌍비라 한국인 아이가 와라 마하 와라 수익률 5%인데 언제 올려도 빨리 그냥 빅샤이닝으로 작은 거절내고 구단주 빤스런쳐서 인수가 과야죠 뭐야 20억을 또 받았어 아니 제이든 복을 대체 얼마를 벌어주는거야 구단에 계속 벌어져 주는데 돈을 보글이 막 퍼럭퍼럭퍼럭퍼럭하다가 20억 벌어주네 개점 효자야 효자 멘시티야 아직도 삐졌니? 하이씨 무발라 졸라 이 친구네 세계선에서는 싸게노예로 잘 썼는데 추라이 추라이 나Crowd 자아 우리 리버풀과의 야 이거 빠른 선발했는데 왜 자꾸 내 선수들을 빼? 잠깐만 내 선수는 그래도 지금 10년도 올려야 된다고 계약까지 끝났으면 나가세요 뭐하세요? 왜 안 나와 버팅이고 있어요 야 이거 못 쫓잖아요? 강추 꺼져 임마 장난치나 지금 나랑 매정에? 내가 매정에? 뭐가 매정에 이게 프로의 세계지 뭐 매정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 뭐야 1대0이라고? 2단시로 내가 돌렸는데? 우리 전수께 괜찮을지도? 자기 애들이랑 막 돌렸는데? guys 네네 분동 좋은 챔피언 십 호흡 19살인데 잠재적인 프리미어 기준? 어휴 큰일났다 이제 공격수 찾아야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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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크론 이슬프 바이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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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치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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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데? 하하 하하 취업비자를 획득할 수도 있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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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렇게 싼이야? 얘 완전 루카의 하이원 아니냐? 루카의 하이원. 작은 루카. 나는 악픔보다는 얘가 나와보이는데 살거면은. 얘는 지금 뚝배기가 압도적이야. 우리 원톱 뚝배기 능력 좀 필요함. 아프면 존나 달리기이고. 기술은 없음. 달리기 원툴. 감독님 저희가 추천드리는 선수들은 미니멈에일 부가서도 써먹을 수 있는 유망주 기준입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한 시즌이 지나가지구요. 여러분의 생각되는 가격이랑 또 다르다구요. 여러분의 세계선이랑 또 달라요. 일단 스카우트 돌려봤습니다. 근데 악폼은 주급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맞춰주기가 힘들어. 가격은. 경계를 별로 못 뛰었네. 평점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선수 비교는 딱히 할 것도 없죠. 링여차 다 보이잖아요. 얘도 거의 안나갑니다. 델랍은 지금 제가 펩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저한테 임대를 안해줍니다. 델이 계속 붙어죽니다. 그냥 다 임대해서 저한테 잘 안좋아줍니다. 또 전부 다 임대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근데 히든이 꾸준함이라 그런게 없네 얘 한번 뭐 일단 협상이라도 해보죠 죽음 얼마나 부르는지 3,100? 엄청 안 나쁜데? 우린 마 성과제로 좀 가자 마 성과제 좋아하나? 나는 성과제를 좋아한다 우리 서떠리지가 성과제가 없었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성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됐다 팔 생각 없으면은? 얘는 무조건 팔아야지 세탁한 다음에 팔아야되는 천수야 더 챙겨줄게 임마 마 에페이커 우승하면 마 준다네 와 10,100 13ienie 우승해도에다 보너스 준다 한 시즌 더 서떠리 서떠리지 2부에서는요 먹혀요 잡아 먹힘 2부에선 안되 3부랑 2부는 또 천재차이야 써떨이지 그리고 1년 더 쓰면은 피지컬 또 떨어짐 일단 스트라이커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전 뭐 영입을 해야돼요 뚝배기가 중요하든 뭐하든 세탁해서 팔건 3년 길지않냐구요? 아니에요 이 게임은 가장 잘 팔리는게 3년정도에요 그게 가장 잘 팔기 좋아요 딱 1년 쓰고 다른 팀이 어? 사고싶은데 하는데 계약기간이 2년 남아있잖아 그러면은 돈을 더 줘야 된다고 1년밖에 안나면은 뭐 좀만 기다리면 자기로 풀리는데 이러면서 또 선수는 재계약 진진거리고 2년 할거면은 차라리 1년 쓰고 그냥 치우는게 나음 1년 할거면 1년 할거면 1년 할거면 1년 할거면 3년 할거면 하아.. 공격수 하나 더 필요한데 제가 만약 온다고 쳐도 관심부터 있어가지고 이게 100% 오는건 아닌데 원래 이게 투스픽 루까를 연입할려고 했는데 연입할려고 했는데 저거 아니 구단줄 막 더러운 놈 걸리면은 막 해달라고 다해줘 다 안해줘 막 해달라는거 다 안된대 그냥 되는게 없어 해주면 얼마나 좋아 재수없이 걸리면 진짜 더럽게 안해줘 선수는 막 지 멋대로 팔아치우고 유망주 진짜 아 2년만 존버하면 몇백억 받을거를 막 어? 30억에 팔고 개빡친 진짜로 30억에 팔아가서 아우 저 개새끼하고 딱 남의팀 간거 딱 보면은 그 몸값 벌써 100억 넘어있어 개빡친 진짜로 후후 ㅋㅋㅋ 헐 괜찮아 Frederick 꺼 가지럴 예 으 하하... 아! 야아... 얘 똥받이 오지는데? 허허...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